크라켄의 아이돌? 빼지도 못해 아 빼고 싶다 진짜 못 빼네 뭐 없네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 다른 손 먹을 때까지? 어 2판 끝날 때까지 아니 다른 손 먹던데 죽겠다 난 개와 교감하겠어 이 꽃게들과 교감하겠어 나 아파 오케이 나 근데 지금 보니까 눈빛이 있었는데 개 다리 적었대 눈을 찌르고 있는 거 같아 제 다리로 그렇지 않아? 그런 거 같네 그래도 슛도 없구나 눈이 쥐 빠거진다 이유가 있었어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이거 텔레포트도 한 방향밖에 안 된다나 이제? 아 진짜? 저쪽 빨아보고 있어서 저쪽밖에 안 돼 죽여 죽여 이것 봐 저쪽밖에 안 돼 보고 advances 나 어떡해 귀여운 개는 때려주네 양쪽에서 공격이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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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어 쓴다고 안되겠지? 포션 나왔다 너무 구린데 구려 구려 안좋아 야 가운데 돈이 1원이 모자라 니가 먹어 60원이야 먹어주지 이거 아무리 와서 뛰어다닐 땐 눈 찌르고 있어 가자 눈이 빨개졌어 엠티 좋은 포션 피스탈리 포션이다 습관적으로 구부려 이걸 둘러놔주면 안 돼 텔레포토를 바로 써야되고 텔레포토를 바로 써야되고 어 뭐야 텔레포토를 맞아? 어 그러네 텔레포토를 공격 기술이 있네 가자 재밌다 이거 웃긴다 웃기 엄청 많구나 아 텔레포토를 다 써야지 아 점프가 계속 나와 이거 아 오케이 알아서 죽었어 안돼 굿 굿 으악 아 아 이 포션이 있으니까 너무 마크하게 이렇게 맞는건 아니니까 잘하라고 아우 아이 근데 이게 반대로 집어넣고 싶은데 안 던져주니까 아 아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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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제매기가 재밌긴 하다 기술이 많아가지고 이거 해봐야겠네 아아 진짜 풍덕해네 야 너 여기 알랄랄랄랄 빨리 먹어 좋아 좋아 너 먹어 오케이 닭다리 닭다리 아니 닭다리 못 찍었네 좋아 굿 야 피션도 있어 오 좋아 아휴 야 니가 먹어 와 이렇게 타나 딱 달릴래요 이렇게 포션을 빤 다음에 저 50자리를 그렇지 오우 아우 제발 얍 얍 어 도전이 너무 불편해 이거 어 치즈 나왔다 앵두드 나왔어 치즈는 내가 오케이 가자 오우 어 푸셔 또 있네 어 먹어 나 꽉 찼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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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까 무기를 못 바꿔서 지금 불이 안 돼 아 진짜? 어 아까 그때 죽어버릴 말 어 뭐야 뭐 마법 같은데 캡틴 아메리카 먹어봐 프리덤? 오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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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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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저거야 폭격 어 폭격기 폭격기 아 그런식으로 아 아무 생각 없이 써가지고 나 피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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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맞아 폭격 폭격 맞는데 아 진짜 나 공중에 떠있어서 안맞을 줄 알았는데 맞는데 쳐맞는데 불이다 아 아 아 아 치즈 치즈 아 아 이거 꽃게 너무 짜증는데 이거 아 이거 꽃게 너무 짜증는데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아 아 재밌다 마우스는 재밌는 죽이래 헛 헛 헛 헛 헛 헛 헛 아 역시 바꿔야겠다 저기 뭐 포이즌 닭 지금 뭐야 이거 먹어봐 매직 스펠 데미지 5 먹어먹어 이거 뭐 먹어 워페인트 스쿼티시력 워페인트 얼굴에 그거 데미지 이즈 더블 헬스 이즈 아 잠깐만 피가 확 떨어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해봐 먹어자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일단 포션 모아 피 40 채워주는 거 그거 먹고 저 가슴에 저 별 달려있는 것 봐 아 역시 이거 그때 했던 거야 피 피 반으로 뚫어주고 뒤로 올라가는데 아 안돼 안돼 받느냐 나의 폭격을 어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의 힘이다 으으으으 아메리카의 힘이다 아메리카의 힘이다 오우 묘하게 더 쎄진네 아 나 책 먹어서 그러다 책 지금 위피에서 이게 장난아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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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치밀댔어 중국 아니겠지? 오케이 내가 먹어 이거? 나 어차피 그냥 딜러로 살래 나 다음판되면 10차 걱정마 가자 눈깔 빔 팔라딘 빔 이뮨 커즈 안되네 눈깔 빔 이뮨 먹을까? 눈깔 빔 나름 괜찮아 나쁘지? 폭탄을 던진대 굽는 이렇게 점프 버튼을 뽑아zub cuz 니가 눈깔 사면 되다 야 눈깔 사줘? 재밌네 우린 너무 재밌는데 시청자들이 재미없어 데미지는 좋은데 날 죽여 이렇게 하고 도망가면 되겠구만 나 지금 워팬드 때문에 데미지가 너무 급격히 성색해가지고 너 맞아서 골로 갈거야 아 재밌다 데미지가 와 아 이게 방 하나도 안 하네 아닌데? 맞아야 돼 가자 바로 사났네 바로 사났네 재밌네 오 재밌네요 오 그거 쓰고 쓰네 야 그거 좋다 기모아도 앞으로 딱 쓰면 근데 너무 위험해 이거 아까 전에 Y 나오셨네 데몬 알템 이게 알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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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너 죽었어? 아 죽은거 아닌데 뭘 맞았어 아 저거 아 저거 호박 호박 맞았나봐 저거 이거라 먹아라 조심해 어 피했어 피했어 나도 쓸거야 비켜 비켜 가닷 난 캡틴 미국 오우 피가 없으니까 이거 뭐 한대마저도 이거 아 먹어버렸다 가자 야 저거 저거 빵빵빵 달걀빵 가자 이거 치면 뭐 나올거 같은데 아 나왔다 에이 뭐 아무것도 뭐 주는것도 없고 그냥 뭐야 뭐야 애쳤으면 저게 좋은거 줄줄 알았더만 아 저 뒤에 폭탈에 빙이 부탈에 폭탈에다가 아 아 그러니까 저게 있는건가 쿨타임이 쿨타임이 야야야 무서워 무서워 가랏 야 우리 무슨 폭격전대야 아 안돼 안돼 자기가 도와줘 야야야 조심해 아 자살했어 괜찮아 나 이걸로 도와줄 수 있어 나에게 나이저빔 있어 아 또 빨간거 아 그냥 가야겠다 가자 아 웃긴다 어 좋아 피 계속나 야 저 저 무기는 피 많은 애가 먹으면 진짜 좋겠다 어 어 내 생각엔 폭격기보다 저게 훨씬 좋아 내가 근데 좀 데미지가 올라와서 데미지는 장살이다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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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가 딱 2배 데미지라 내가 레이저빔으로 얘를 막낸다 안돼 안돼 나이샤 오오오오 안돼 안돼 부활하자마자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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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아 야 피먹어 피먹어 오오오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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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랏 야 피격 나이샤아 야 피격 나이샤아 아 현대왕을 맞아도 너무 아무도 가자 야야 조심해 아아... 아 죽었어 한 방에 갔네 캡틴, 캡틴 이래 캡틴 이래가 있어 걱정마 난 아메리카에서 봤지 아메리카 북격기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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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안 돼 안 돼 아 이거 땡기가 너무 힘든데 됐다 자 마무리 찍어, 찍어 이거 열어야겠다 오케이 아 이거 짱나는데 오케이 아아 아 이거 어디 죽으면 안 돼 됐다 아아 안 돼 피 빨아 피 빨아 그냥 갈까 야 가자 치즈 있다 치즈 오케이 야이샤 유럽폭튀기 오셨네 유럽폭튀기 가자 가자 어우 끝끝 아 재밌다 아 우린 미친듯이 재밌는데 아 개다 개다 쉬운 애다 아 이거 별로 안좋은데 야 잠깐만 아 안돼 안돼 정확히 눈을 때려야되가지고 죽었어 아우 안돼 폭탄은 안돼 폭탄이 뭐지 폭탄은 아래에서 터지게 안맞아 뭐야 뭐야 데미지가 안들어가 입 벌렸을때 들어간다 아 입엔 데미지 들어가네 오 좋아 야야야야야야야 두명 두명 됐다 달아났다 오우 오우 아우 아우 아 bron 이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오우 아 저희 흐흐흫흐흐흐흫 아 재밌다 아 안돼안돼 아아 죽었어 너 죽었어? 어 아 지금 치웠는데 아 피 얼마 안 났는데 나 끝나야겠네 안돼 쪼리만 가 쪼리만 가 쪼리만 가 쪼리만 가 쪼리만 가 오케이 쪼리만 죽여야겠다 빨리 살려줘야 돼 아 근데 내가 저쪽으로 못 던져 내가 내가 스스로 구하라 했어 오 구하라 했어 안 돼 레이저 빔으로 딜할게 너를 빨리 살려야 돼 됐다 와 됐다 오 그가 빠 나왔다 그가 빠 이상한 마법 하나 나왔는데 이건 뭐지? 뭐 보죠 스파킹 워 너 바꾸고 싶으면 바꿔 너와 어울리는 마법이야 저거 만약에 가빠 먹어야 돼 가빠 먹고 저저저저 먹어 뭐? 이거 이거? 너와 어울려 이거 스파키크 안 했는데 아아 미안해 뭐가 그거 가자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건줄 몰랐네 쟤 잘 됐다 피 꽉 차니까 그래그래그래 아 재밌네 오 나 거로 당휘 불 수 있어 오 재밌네 잘 됐다 나 지금 너무 굳었네 지금 솔직히 공격하기 짜증났는데 이거 가자 마나 빨리 차는 아이템 없나? 여기 있으면 좋죠 내 근처에 오지마 오 이거 되게 좋아 역시 많이 준거야 얘 마홍템을 잘 써야돼 갈끼려면은 오오 뭘래? 뭐야 뭐야 바빠가 unknown effect? 나 안해 블록 올 에너미 미사일 오오 160원이야? 근데 이거는 적이 없는거 보니까 아예 저거 아니야? 그런가봐 다 막아주는건가봐 비슷한 까불하네 가지닷 코로나19 오오 잘가 다음은 그렇지 오오오오 아우 흐흐흐흐흐흐흐 딱 한번 쓸수가 없어 너무 좁아여기 오케이 너무너무 팀캘룡이야 저건 어? 점핑포션 점핑포션 뭐야? 안좋아진 것 같아? 별게 없는데? 야 너 조심해라 밑으로 가 밑으로 왜냐면 너 괜히 레이저 먹고 튕겨나가지마 아 이 지가 점프를 한 번 더 하네 아 진짜? 어 뭐야 그게 네 지 멋대로 점프해 지 멋대로 내 의지가 상관없이 아이 구려 자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언니 안녕하세요 내 의지가 상관없이 점프를 해 아 오오 오 오 오 오 좋아 마법의 힘을 보여주기 오 오 오 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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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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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방패약 한 방에 안가 가자 왜 이렇게 아 아파 야야야야야야야 안 나온다 이거 뼈만 나와 내놔 내놔 어 뭐야 이거 아 저런거 보래 가자 가자 어? 이거 왜 오? 드렁크? 어? 핀 차? 몰라 핀 안 차는데? 너보다 커진데? 아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알리안님 안녕하세요 나다다다다다 비틀비틀에서 짜증나는데 난 괜찮아 난 어차피 지금 짜증나는 상태야 이미 걷는 데에 있어서는 나는 짜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어우 지금 내가 때린거야 오 조심해 야 너 아직 두 개 안 붙었어 폭탄 조심해 나이스 샷 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법을 이미 안쓴게 안쓴다 너? 홀은? 야 홀은 좀 써줘 아니 홀은 말고 그럼 우리 기본 마법 아 기본 마법 쓰레기야? 이미 잊고 있어 기본 마법 너무 쓰레기야 아 너 진짜 그 템 짱이다 매직 주스 아 이거 뭐야 사이즈 5 바이탈 마이너스 5에서 안 돼 오 여기 알터다 오 됐어 오 지금도 낮은데 야야야야야야 나 무서워 네가 그거 쓸 때마다 가자 야야 이거 뭐야 아 싫어 이거 기냐 이거 오우 진짜 못한거 이거 짱이야 역시 망해준거야 아 깨울네 뭐 갑박? 어 아 그거 오! 풀검! 오! 가빠! 또 나왔네. 저 폭탄 가빠인데? 먹어 가빠. 그거 아니고 그 위에 게 가빠. 고마워. 이건 내가 먹을게.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봐. 뭐 달고 다니네? 용량치가 뭔지 모르겠어. 먹어 먹어 먹어. 아 안돼 안돼. 넌 지금 운기가 너에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. 아 이거? 떨어지는데?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고기야. 오! 무서웠어. 이거 폭탄 대밀 때 이미 있는 건가? 그럼 지금 니꺼랑 너무 좋은데? 폭탄 가빠는 뭔데? 너 폭탄 아니면 죽을 것 같아. 너 암호가 없어. 어쨌든 마지막이라서 한번 해보자. 내가 암호 꽂히면 돼. 오! 이뮨! 이뮨! 폭탄 이뮨! 마음껏 쓰다 할 수 있어. 저거 온 다음에 아메리칸 폭격 그거 있었으면 프리덤 폭격이 있었으면 장난 아니다. 오! 오! 와이스워즈 없이 됐다. 오! 아 그 푸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오! 어세신! 어세신도 안 낙됐어.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 지금.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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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! 아우! 맞았어! 야 나 피 없어. 폭탄 계속 맞아가지고. 야 너무 폭탄 난사하지 말라고. 내 마음도 되는 게 아니야 이게. 가자. 안 돼! 왜왜왜왜. 아니 가시 죽어달라고. 피가 없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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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이 중료는 지금 가만히 없네. 피가 너무 적어 나. 피부가 너무 적어 나는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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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아우. 아우! 이거 방송하고 싶어 확실히 재밌네 키가 되게 적다 런스피드 더블점프 이베이드 유즈드 스모크